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24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가장 낮은 곳부터 시작하라 푸블릴리우스 시루스 이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한 단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 보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드리고요 감사 스마일 오늘 조금 감사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도 감사 스마일 TV가 구독자가 9천 명이 9천 명이 9천 명이 넘었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9천 9명이던데 참 감사합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구독자 제가 이제 1천 명 때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아침 방송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께 사랑을 받고 있어서 방송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 그리고 꾸준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구독자 9천 명 이벤트는 6월 초에 원앤온북스에서 도서가 나오게 되면 그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제가 대곡 소서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을 지역이 여러 곳이 많이 있고 고양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가 다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고양시에서는 이 눈공뉴타운이 상당히 앞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눈공뉴타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평균의 삶을 살아갈 남자 기아남 님께서 블로그에 눈공뉴타운 총정리 작년 9월 5일 날 썼던 블로그 글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내용도 상당히 알차 있고 그리고 작년 10월 이후부터 부동산 특히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많이들 이렇게 또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에는 뉴타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대곡 소서선이 이제 6월 말 오늘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 달하고도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곡 소서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눈공뉴타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감사의 스마일이 오늘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눈공뉴타운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눈공 1구역은 분양이 끝났습니다 분양이 끝났고 입주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롯데캐슬 엘클라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눈공뉴타운 내에는 있지만 재건축 단지입니다 빌라를 갖다가 재건축을 해가지고 롯데캐슬 엘클라시도 지금 입주를 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2구역, 눈공 5구역, 6구역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 드릴 텐데 눈공 3구역은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표시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눈공 6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가 지금 나 있고요 눈공 2구역과 눈공 5구역은 사업 시의 인가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눈공 5구역이 조금 빠르다 관리처분 인가가 다음 달에 난다 8월 달까지는 어떤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또 카더라 통신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및 재개발 단계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리처분 인가가 정말 중요하죠 관처가 나오게 되면 이조하우 철거가 들어가고 일반 분양이 들어가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만약에 눈공 2구역과 5구역이 오래 관처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빠르면 일반 분양이 2025년에서 2026년 앞으로 한 2년 정도 보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심스럽게 저는 일반 분양가가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9억 이하로 분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9억에서 10억 정도로 일반 분양가 3평대가 그렇게 분양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일단 지금 눈공역은 현재 경위 중앙선만 운행되고 있지만 23년 6월 말 늦어도 7월 1일에는 서해성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고양시뿐만 아니라 부천에 있는 부천 소사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저에게도 이제 고양시 삼성벨트라든지 일산역 주변으로도 많은 또 이렇게 문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빨리 움직이시는 분들은 또 백마역이라든지 일산역, 풍산역, 대공역, 능공역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내진발연을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스마일이 고양시를 천지개발화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 이 대국 소사선의 이 가치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전문가 분들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고양시에서는 지금 강남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대국 소사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이제 3호선과 경위중앙선으로 강남을 갔다라고 하면 이제는 김포공항을 와서 9호선과 9호선을 타고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또 GTX-D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또 그런 것들이 하나 또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하반기에 GTX-A가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는 또 대국역을 이용을 해서 GTX-A로 동탄까지 30분 이내로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요 여기서 GTX가 아니어도 7호선을 이용해서 강남으로도 한 번에 갈 수 있다라고 지금 기아남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말 이 정거장은 많지는 않지만 이 능공역에서 김포공항과 부천종합운동장 이 두 정거장만 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삶의 질이라든지 교통의 그런 획기적인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교통 측면에서 미래가치가 좀 좋아지고 감자스마일이 가재울류타운과 은평류타운을 갖다 보면서 이제 분명히 능공류타운도 가재울류타운과 은평류타운처럼 그렇게 되는데 가재울류타운하고 은평류타운은 교통이 조금 불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겠지만 이 능공류타운은 이 능공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뭐 지하철 도보로 뭐 2구역이든 5구역이든 6구역이든 좀 가깝다 그렇게 해서 접근성이 도보로 다닐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구역부터 제가 살펴드리면요 2구역의 조감도입니다 세대수는 약 2966세대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조합원수는 1459명 조합원수 비율로는 한 두 배 정도 되고요 사업진행단계는 지금 사업시행인가단계입니다 그리고 실거주문은 없고요 여기는 3000세대에 육박하는 대잔디고 시공사는 GS건설과 SK건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30평대 비율이 높은 편이라서 대여평도 개혁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30평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구역으로 해서 미리 대국서서선 개통되기 전에 접근 분양권을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아니다 나는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일반 분양을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2025년까지 그게 맞춰가지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눈곡 2구역의 현장사진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낙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샤시구조가 이런 샤시구조도 있다라고 하는데 감사스마일도 이런 샤시구조는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조합원 분양가격을 확인해보니 평당 1950만원에서 2000만원 왔다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합원 분양가는 34평 기준으로 6억 6천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작년 이때만 해도 이 블로그 포스팅 할 때까지만 해도 능공유타운이 프리미엄이 정말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리미엄이 많이 낮춰졌고 제가 생각했을 때 34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억선에서 8억 이하로만 매수한다고 하면 나쁘진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반 분양가가 최소 9억은 넘어갈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능공 2구역과 5구역, 6구역을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능공 5구역입니다 세대수는 2560세대 예정이고요 조합원 수는 1580명 세대수와 조합원 수 비율로는 1.62배 여기는 조금 조합원 수가 좀 많습니다 그 많은 이유는 좀 뒤에 말씀드리게 되면 여기는 사업성 비율이 1.6배로 가장 낮지만 사업성이 아주 안 좋은 편은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능공역과 강매역 사이에 위치해 있고 또 초중고가 모두 위치해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과 DLENC 컨소시엄으로 진행되고요 조합원 분양가가기 예상보다 높아서 조합원들이 실망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찌 됐든 간 일반 분양가보다는 낮을 거니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래된 연립빌라들이 다수 있었고 단독주택의 비중은 적었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조합원 수가 아무래도 여기는 좀 다른 구역보다 좀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5구역도 조합원 분양가 평당 가격은 2구역과 비슷하게 195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능공 6구역입니다 능공 6구역 조감도가 정말 멋있습니다 능공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2구역과 5구역에서 일부 세대에는 조망이 나올 수 있겠지만 능공 6구역에서 한강 조망이 가장 잘 나올 것 같고요 여기는 세대수가 2624세대에 예정되어 있으면서 조합원 수가 46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수 비율이 5.61배로 사업성이 가장 좋은 그런 사업지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사업 진행 단계는 조합 설립인가입니다 그래서 2구역과 5구역보다는 그렇게 빠른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여기는 2016년에 뉴스테이 사업으로 진행했다가 2019년에 뉴스테이에서 일반 사업 방식으로 전환된 그런 사업장입니다 뉴스테이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기업형에 있는 민간임대의 그런 방식입니다 시공사는 현대건설과 우미건설, 동양건설,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능공, 뉴타운 유일하게 상업지구에 지어진 구역입니다 보통은 일반 주거지역에 지금 들어오는데 유일하게 능공, 뉴타운의 6구역은 일반 상업지구에 들어오기 때문에 용종률을 900% 이하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종 일반 주거지역 비해서 3.6배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높이 지을 수가 있을 것고 그다음에 세대수도 더 많이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런 보시면 능공, 6구역 현장 내 성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바로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고요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에 속하다 보니까 상권들도 많이 보였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상권들이 주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6구역도 지금 잘 추진을 대기를 갖다 이야기 드리고요 사업 속도가 같은 2구역과 5구역 이 프리미엄 2억 초중반 그러니까 이때가 작년 8월과 9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프리미엄이 많이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6구역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5억 초반까지 지금 되어 있다 그래서 매매가가 여기는 2구역과 5구역 같은 경우에는 4억 중반부터 지금 있고 여기는 7천억 초반부터 있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내려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존에는 프리미엄이 4억 중후반에서 5억까지도 갔었는데 저번 분야 가격도 비싸지고 부동산 심리도 얼어붙어서 많이 조정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포스팅에 나와있는 프리미엄 보다는 조금 더 낮아졌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잠시만요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하남님께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오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대국 소사선이 만약에 내년에 개통을 한다 내후년에 개통을 한다라고 하면 물론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대국 소사선이 이제 이제 능공역 경위중앙선 라인이고 이제 이쪽이 이제 서해선 능공역의 그런 플랫폼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개통이 이제 한 달 하고도 이제 한 일주일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지금이라도 관심을 좀 가져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능공역과 2구역, 5구역, 6구역 모두가 정말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제가 생각했을 대로 충분히 도보로 10분 이내에 뭐 남자가 걸으면 좀 빠른 분들은 뭐 한 7, 8분 이내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역세권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게 있는데 남들이 관심을 갖기 전에 먼저 관심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능공유타운 관련해가지고 이제 인터넷 네이버에 치시게 되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열심히 또 들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내가 지금 당장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신축 아파트를 갖다 선호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나는 마곡이라든지 강남을 갖다가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중심축이라든지 구축보다는 앞으로 지금 새로 지어질 수 있는 그리고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물론 신도시가 가장 좋긴 하지만 신도시에 버금가는 뉴타운도 충분히 좋은 그런 내집 마련의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능공유타운도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구역과 5구역 6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구역은 세대수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5구역은 가장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구역은 조합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사업성이 가장 좋을 것 같고 특히 6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성 한강 조망도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내 그러한 자금이라든지 내 여건에 맞춰가지고 2구역과 5구역 그다음에 6구역을 직접 현장 가셔가지고 임장관을 해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5구역 같은 경우에는 눈곡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출구랑도 상당히 가깝고 또 사업 시행인가에서 지금 관리처분인가로 이제 또 빠르게 또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국 소서선 개통되고 난 다음에 물론 관심을 가져도 나쁘진 않겠지만 이왕이면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좋은 그런 아파트를 갖다 좀 싸게 매수를 갖다 하실 분들은 지금 5월 말이나 6월 달에 직접 임장도 한번 해보시고 관심을 가져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가깝습니다 2구역도 그렇고 5구역도 그렇고 6구역도 그렇고 그래서 눈곡역의 그런 뉴타운 눈곡 1구역과 로테키스 엘클라시 두산이브하고 엘클라시가 들어와서 눈곡이 조금 달라졌는데 이제 2구역과 5구역, 6구역이 이제 다 개발돼서 이제 입주가 되는 2030년 정도가 된다고 하면 뉴타운은 정말 날개를 달 것이다 그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찾는 3기 신도시랑도 비교를 하는데 물론 신도시만큼은 되진 않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곡 유타운이 이제 가재울 유타운과 은평 유타운만큼의 그런 부분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분명히 이제 마곡 배후의 생활꽃 그 다음에 김포공항이라든지 인천공항 그리고 강남까지도 접근하기가 너무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관심을 가져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눈곡 유타운 나무 유익회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또 네이버에 눈곡 유타운을 검색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부동산도 연락해보셔도 되고 또 감사스마일에게도 문의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눈곡 유타운에 대해서 조금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다가 가져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KB부동산에서 대공역 지나는 노선 2개 받고 3개도 교통률 충기될 눈곡 유타운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때는 2021년도에는 대공수사선이 일단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때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가시화됐고 그리고 이제 개통을 해서 실제적으로 다니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앞으로 좋은 그런 주거지로 될 것이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대공수사선이 개통되게 되면 고양시가 천지개명을 하는데 많은 고양시의 주거벨트가 좋은 평가를 받겠지만 그래도 가장 크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눈곡 유타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렸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는 말씀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